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은 왜? 조금 전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윤심 발언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는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내려가서 의정보고회를 세 차례나 열었고 또 윤심까지 강조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가 요구하는 용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해석인 겁니까? 네, 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요. 김 대표 나름대로 희생이 생각이 있는데 지금 나오면 너무 빠른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혁신이 요구에 떠밀리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희생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극적 시점을 노리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극적 시점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이 보입니다. 두 장관 모두 내년 총선 출마설로 최근에 핫한 인물이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선후배이고요. 검사로 경력을 시작한 법조인 출신의 또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게다가 거침없는 화법까지도 닮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장관의 다른 건 뭡니까? 바로 총선 출마설에 대한 말과 태도입니다. 만일에 총선을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라는 걸로 답을 발언하겠습니다. 원 장관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두 장관을 모두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짧은 사담도 나누고 또 스킨십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한 장관은 브리핑 직전까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체크를 하고 답변도 미리 대비하는 그야말로 철저하다 이런 인상을 풍겼거든요.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정치인 출신 원 장관과 다르게 한 장관에게는 타이밍, 그러니까 등판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분석이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이건 무슨 선택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과 또 과거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지역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모두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에도 또 반복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요. 그래서 위성정당 논란이 없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조국, 송영길, 신당설 모두 비례정당을 노리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소수정당 진입은 어려워지고 거대 양당엔 유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에게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선 과거 병립형이 모두 유리합니다. 대신 그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이 반발을 할 거고 또 야권 연합에도 동력이 떨어지겠죠. 게다가 정치 혁신을 역행한다 이런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여야가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들의 뜻을 명확하게 반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